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 대학교 이란어학과 유달승입니다. 저는 이란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이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이란인가 두 번째는 이란의 사회와 문화 세 번째는 한국과 깊은 인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르시아어의 특징 먼저 왜 이란인가 지구촌에 알려진 이란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서구 언론에서는 이란을 위험하고 호전적인 국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란은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란이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자원, 인구, 지리, 삼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이란은 매우 특이한 나라인데요. 일반적으로 석유가 많으면 천연가스가 적고 반대로 천연가스가 많으면 석유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석유도 많고 천연가스도 많습니다. 이란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2위입니다. 심지어 광물자원도 매우 풍부합니다. 이란의 광물자원은 세계 광물의 7%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세계 10위입니다. 대표적인 광물자원을 살펴보면 또한 이란은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시장입니다. 이란의 인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8,300만 명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서 30세 이하 청년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거대한 소비시장입니다. 또한 높은 교육렬과 고등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인데요. 세계에너지의 생명선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모즈 해업인데요. 이 해업은 전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량의 약 40%가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카스피에를 연결하는 유일한 국가인데요. 페르시아만은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3분의 2 그리고 카스피에는 세계 원유 매장량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의 보고이죠. 바로 이 중요한 자원의 보고를 바로 이란이 지구촌스에 연결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한 이란은 다양한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터키, 이라크, 파키산, 중동 3개 국가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스루코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4개 국가 국경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을 통해 중동과 중앙아시아 시장을 진출하는 데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미비해 아직까지 미개척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처럼 살펴본 것처럼 이란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란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호주, 그리고 터키 이 네 나라를 모두 합친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인도 위럭계로는 페르시아인, 쿠르드인, 루르인, 박티아르인, 그리고 발레치인이 있습니다. 또한 코카사스계에는 아르메니아인과 조지아인이 있습니다. 투르크계로는 아제르인, 투르크메인, 그리고 카시카인이 있습니다. 또한 샘족으로는 아라빈과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지만 이란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국가와 단일한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이 페르시아인이지만 이란의 역사는 페르시아인으로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새로운 민족이 등장해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면 이후 다양한 민족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와 단일한 사회체제를 유지해봤습니다. 또한 이란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종교 국가였고 현재에도 종교 사회입니다. 이슬람 이전 이란의 종교는 조로아스토교였습니다. 이란의 대표적인 명절과 축제로서 알려진 것이 노루주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노루주는 신년의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슬람 이전 이란의 축제와 간섭을 의미합니다. 이 노루주는 조로아스토교의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토교에서는 봄을 희망과 생명의 계절로 이해하고 이 계절을 맞이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노루주는 이란의 최대 명절일 뿐만 아니라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이 행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터키, 이라크, 인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수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스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와 같은 노루주 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루주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용 문화이산으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유엔총회에서 국제적인 봄축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슬람 이후 이란의 종교는 이슬람이고 현재 이란은 대표적인 시아파 종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아파 관련된 행사가 이란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행사가 아슈라입니다. 이 아슈라 행사는 역사적인 사건에 기인한 행사입니다. 680년 10월 10일, 이슬람역으로 1월 10일에 제3대 이맘 후세인이 당시 우마야 망조에 저항하다 장렬하게 승교한 사건입니다. 이후 시아파에서는 그의 죽음을 기르기 위해서 아슈라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날 시아파 최대의 추모 행사가 바로 아슈라 행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란이 이슬람만 고집하는 폐쇄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이란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 종교의 이해관계를 재변하기 위해 극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종교 두석, 조라소교 한석, 유대인 한석, 아시리아 종교와 갈데아 카톨릭 한석 또한 이란은 자존심과 의리의 나라입니다. 이란인은 자존심이 강한 국민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제국인 아케메나 제국을 건설했고 이로 인해 이란인들은 외세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은 중동의 다른 국가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아랍어와 아랍 문학으로 통화되었지만 이란인들은 페르시아와 페르시아 문학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뢰와 의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입니다. 이를 두고 흔히 이란 장사를 안면 장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란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복장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실외에서 이슬람에서 규정하는 복장을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는 외국인들도 준수해야 되는 것인데요. 또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술 등 이슬람에서 금기시되는 것은 엄격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인들은 음식을 신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신에게 불경스러운 행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오른손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경전 쿠란에서는 오른손을 선과 행운, 왼손을 악과 불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른손 문화로 인해서 여러가지 부분이 오른손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순은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왼손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성과 악수할 경우에는 남성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란에서 주의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등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란에서는 상대방에게 등을 보여주는 행위가 대단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과 달리 이란에서는 차량의 최상석은 바로 조수석입니다. 이란은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테헤란노가 있고 이란에는 서울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노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외국 도시 명의된 길인데요. 1970년 6월 27일에 서울과 테헤란노의 MOU를 체결하면서 서로 명칭을 교환했습니다. 1992년 강남구 우회에서 명칭 변경을 논의했지만 주한 이란 대사관이 반대했고 이후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테헤란노란 명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에서는 2003년에 테헤란노의 서울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울공원은 이란에서 유일하게 외국 도시로 명명된 공원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코리아 프리미엄이 매우 유효한 시장인데요. 이란인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 매우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 가전제품의 이란 시장 점유율은 70에서 80%로 1위였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하는 과정 속에서 반사익을 본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란에서 한류 열풍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한국을 대장금의 나라, 주몽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란에서 2007년 상영된 대장금과 2009년에 상영된 주몽은 90%, 85%라는 높은 시청률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주몽의 주인공 성유국씨를 초청해서 한류 마케팅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어는 언어학적으로 인도, 유럽어적의 주요어파인 인도, 이란어파에 속합니다. 인도, 이란어파는 유럽의 인도, 유럽어적과의 달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어는 세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어는 서령문자, 중세 페르시아어는 팔라비 문자, 그리고 현대 페르시아어는 아랍 문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어 문자는 아랍 문자 28개와 아랍 문자에서 없는 4개가 추가돼 현재 3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이란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산과 타지키산에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산에서는 다리어라 부르고 있고, 타지키산에서는 페르시아어, 타지키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터키를 비롯한 페르시아어 주변국가에서도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어 한마디를 알아볼까요? 살럼, 안녕하세요. 헐레시모 제트워라스, 당신은 어떠세요? 호시바크탐.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르시, 고맙습니다. 호더 허펫,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